아참 호칭 정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는 언니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독인이 형 하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는 그냥 별명이나 이렇게. 문영아 그냥 그러면 되세요. 문영아? 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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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기라고 불러도 돼. 나도. 나도. 이런 애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교? 진짜. CF도 정말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죠. 그렇지. 네. 화장품, 화장품. 맞아요. 화장품. 저희가 왜 약평으로 잡았냐면요. 오시는 데 편하셨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홍콩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어쩐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세 번은 더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뭐요? 양평? 뭘 준비했어요? 양평에서는 소금하실 때만이라도 저희가 다전거랑. 살아보세. 이 집에 있는 혹시 코란도를 하나 빌려놨어요. 아, 그거 타고? 트럭. 그거 타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트럭?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도 몸소 제작지 아끼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점심을 또 목수수 먹기로 했어요. 진짜? 왜 그래. 이때 학교에서 안 먹으면 쓰러져. 그래. 폭염경보인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럼 점심은. 먹을래 먹었어요. 맛있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하니까. 저거 뭐야. 저희가 라면 4월 동안 밥만 좀 하시면 되는데. 그래, 밥은 내가 라면 끓이는 동안에 전혀 시간 딜레이 안 되게 밥을 딱 할게. 아, 오케이. 그 사이에. 내 사람이, 내 사람이 가고 내 사람이 여기서 준비하면 되지. 뭐 밥만 하면 되잖아요, 형님. 두 분이 하셔요, 그냥. 둘이? 네, 좀 얘기는 나누세요. 뭐, 정리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 자식아. 말 맞추고서는 그래야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맞출 게 없어.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다야. 우리가 뭘 말을 맞춰. 아, 그런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아니, 정말. 비행기. 저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초창기 때 몇 번 물어보고 안 물어봤어요. 제주도 갈 때는 촬영 없이 갔잖아요. 비행기 탈 때. 제가 갈 때, 옆에 셋이 앉아 있었거든.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촬영이 없는데. 조금 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오늘 나왔는데 설마 했죠. 아니, 그 뭐지? 내 홍콩캠 볼 때도. 둘이서 데이트한 때. 내가 지평선을 본다 이런데 거기서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 별명이 지평선이야. 그러니까 날 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오빠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신지아. 그걸 왜 걔를 계속 보고 있냐. 일자를 보는 거야, 계속. 아, 멀리 안 하려고? 눈을 안 움직이고 그것만 일자만 보고 있으면 수평선 보면 멀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해야겠다. 야,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날다람쥐요. 수평선이야, 수평선. 오빠만 쳐다봐야겠네요? 아, 그냥 해 본 소리야. 그렇지, 그때는. 맞아요. 나 그거 TV로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짝을 만나서 나갈 수 있는구나. 음악이 생겼어. 아, 진짜구나.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괜찮은데, 시원하고? 네. 우리 포카리 스웨트 음악 깔아줘. 나는 네가 들어와서 참 좋아. 왜인 줄 알아? 왜요? 너 들어오기 전까지. 네. 20대, 30대, 20, 30대 여성 시청자를 나 혼자 책임졌었거든. 네가 좀 맡아준 것 같아서 조금은. 한결 마음이 편해. 아니, 아니요. 네가 22부터 28까지 맡아라. 형, 22, 28이 날 몰라요. 나보다는, 나보다는 네가, 네가 그냥 맡아. 22, 28이 아예 몰라요. 아, 교사님 분은 그래도 맡아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29부터 32까지 맡아라. 그런데 왜 다 가버린 거지? 서울도 이 정도로 덥다는데 지금. 완전, 완전. 가장 더운 날 같아, 이번 올 여름 들어. 다라이 가져올게, 다라이. 최고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정말 시원할 거야, 정말. 일로 와. 너무 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정도야. 여기다가. 엄청 시원해놔야겠다. 이거 넣으려고요? 어? 진짜, 얼음 하나 먹을래요. 어. 오빠가 하나 드세요. 응. 이거 얼음이거든. 응. 잘 넣어봐. 음! 어! 너무 카거. 음! 배곡물이에요, 배곡물. 나 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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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곡물 정도로 차가워요. 아니, 됐어. 시원하죠? 응? 시원하죠? 어휴, 야, 얼겠다. 어휴! 그거 봐요. 한, 한 10초 동안 버텨야 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셔다가요. 아! 나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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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차가워. 이야! 어우, 차가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네가 나 소원 들어주면 돼. 뭐 오빠는 소원이 별로 없잖아요. 없, 없잖아요. 이제까지 나한테 소원 한 번도 이긴 거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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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기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들어주는 거야. 소원, 소원 얘기해. 야, 나 정말 TV에서 살다 살다 이렇게 촬영하기는 또 처음이야. 야, 이런 거 정말. 그런데 소원이 뭐가 있을까? 소원 지금 안 하면 그냥 엄물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소원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같이 영화 보기? 아, 진짜 밥 먹어본 적도 없고 영화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지. 아, 그러면 갈비나 사줘요. 아! 식당에 가서. 그래, 갈비 사줄게. 양념갈비. 그럴 수가 줄게. 아, 그러니까 양념갈비를 사달라는 게 소원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죠. 식당에.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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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 거면 진작에 포기할 거예요. 어. 근데 좋잖아? 어, 좋아요. 너 남자랑 둘이 자전거 타본 적 없잖아. 이런 자전거. 그냥 자전거도 아니고. 그게 너라서 참 좋다.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까요? 그래. 너도 웃어라. 형은 뭐 별명 없으세요? 네가 부르고 싶은 걸로 불러. 1번. 국사마님. 형 팬들이 그렇게 부르세요? 2번. 성사마님. 뭐 할래? 국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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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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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다. 저녁 다 됐습니다. 국사마님! 알았다, 본! 진지 드십시오. 국사마님! 자, 쉬었으면 가자. 가자, 본! 가시죠, 국사마님. 그래, 본 삼아. 너는 그냥 발을 그냥 올려만 놔? 내가 알아서 돌렸다가 안 돌렸다 할게. 우와! 그냥 너는 바람이나 쐬. 너 손을 이렇게 쫙 펴봐봐. 뒤에서요? 멋있게. 타이타닉, 타이타닉처럼. 돼, 돼? 해봐봐. 돼? 네. 좀 힘들긴 했지만 선구경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시원하다. 국사마님 사랑합니다. 누구도, 야, 내가 고객 Esse vot은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요.